그곳은 해산물로 가장 잘 알려져있다. 음식점의 아늑한 분위기가 집같이 편안한 느낌을 준다. 음식점은 주말에 보통 사람들로 꽉 찬다. 그 음식점은 주말에 보통 사람들로 꽉 찬다. 그 음식점은 시내에서 가장 맛있는 버거를 내놓는다. 카페를 처음 열었을 때 주리 블록을 돌아서까지 있었다. 주로 그의 노력 덕분에 기억에 남는 일주일 내내 물 주는 것을 잊어버렸다. 집안일을 급히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어렸을 때 집중력이 부족했다. 식물들을 창톡에 올려놓았다. 집중력이 부족했다. 집중력이 부족했다. 제품들과 함께하는 식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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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은 1 Day in Myrtle 2 Day in Myrtle 그 단점에서 가장 맛있는 버전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선의 그룹을 주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메모able in large part due to his efforts. Forgot to water them for an entire week. Tend to rush through my chores. Had a very short attention span as a child. Put the plants on my windowsill. Put the plants on my windowsill. Tend to rush through my chores. Hackers! Temporary in large par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